최파타 1년 라이브 쇼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멋진 공연장이 되는 시간 최파타 1년 라이브 쇼 오늘은요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포근하게 온도 조절이 가능한 다채로운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훔치는 매력적인 보컬 조유리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조유리입니다 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애는 처음 봐요 그쵸? 맞아요 어떻게 처음 볼 수가 있을까? 아우 진짜 지금 반가워하시는 분 너무 많으실 텐데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예쁘게 정식으로 더 길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쭉 클러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프스 22 와이월츠 인 마이너 앨범 러버블로 돌아온 조유리입니다 반가워요 아 머리도 끝을 이렇게 또 살짝 염색 탈색? 네 핑크색으로 특이하네 예뻐요 예뻐요 화면 잘 나오고 있고요 아 3350님이 우리 유리씨 목소리 많이 듣고 싶으니까 한번 소개해볼래요? 3350님 아 네 3350님 유리님 파워타임 출근길 사진 기사 사진 벌써 떴더라고요 오늘 유리님도 옷도 너무 귀여워요 휴대폰 그립터까지 너무 귀엽다고 기사 났다니까요 조유리하면 다 큐트 큐트 아이고 지금 이렇게 출근길 사진인데 너무 예쁘게 나왔다 아 그러게요 예쁘게 찍어주셨네요 어머 햇살이 너무 좋았나 봐 아 똑같은 곳에 저기 서있어서 난 저렇게 안 나오는데 아 아니에요 아 진짜 마음에 들죠 이거 네 그 사진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 막 뽀샵한 것처럼 너무 예쁘네요 햇살이랑 그 유리 피부랑 시작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은지씨가 유리라는 연예인을 말할 때 40대 이상은 쿨의 유리 핑크의 성유리 그런데요 그치 네 그리고 30대는 소녀시대 유리 그런데 10대와 20대는 무조건 조유리라고 생각한대요 와 3세대 유리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네 그렇겠네 10대 20대는 조유리 네 감사합니다 우린 또 여름이다 하고 또 쿨의 유리인데 네 핑크의 성유리다 오은희씨가 네 오은희님께서 유리는 거의 공백 없이 활동을 쭉 하고 있잖아요 컴백할 때마다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은데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나요 유유유 아 그래요 우리 유리가 지난 6월에 EP 앨범 발매 후 4개월 만에 다시 컴백하고 그럼 지난 활동 이후 거의 쉬는 날이 없었겠네요 아 쉬는 날이 거의 완전 없진 않았고요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앨범 좋은 노래를 또 금방 만나서 아 이거 이번 연도 안에 한 개 더 하고 좀 쉬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욕심도 많고 네 또 워낙도 노래를 좋아하고 네 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좋은 걸 할 땐 지치지가 않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유리씨 얼굴에 그런 게 다 묻어나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봉우리씨가 네 봉우리님께서 우리 사무실에 서유리 최파타에는 조유리 우리 유리는 첫날 빵을 하나를 안고 와서 지금도 첫날이 기억납니다 아 그러니까 봉우리씨 사무실에는 서유리가 있대 네 근데 그 유리가 첫날에 빵을 하나를 안고 와서 지금도 첫날이 기억이 된대요 오 귀여우시네요 네 최파타에는 조유리가 앉아있고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전 목은 많이 풀렸어요? 어 네 많이 풀렸어요 원래 이 시간에 좀 가수들이 라이브하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뭐 이제 익숙해요 괜찮네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지금 시각은 1시 9분 되고 있는데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그래도 막 음방 같은 거 새벽에도 막 리허설하고 그런 네 자 그러면 바로 어제 나온 아이고 뜨거워 따끈따끈한 우리 조유리씨 두 번째 싱글 앨범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신곡 러버블 어떤 곡인가요? 네 러버블은 그대로 결점이 있지만 사랑스러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러브 에이블이라고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게 좀 희망찬 메시지를 강조한 곡입니다 그러면 아까 아 욕심나더라고요 내고 싶더라고요 막 이랬잖아요 네 이 러버블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듣자마자 이렇게 어 이건 내가 해야 해 아 첫인상이 어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계절감이 있겠네요 그게 그래서 이번 겨울이나 이쯤에 못 내면 이게 못 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아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그 계절감이 네 늦가을 겨울 막 이런 게 딱 느껴졌구나 네 좀 시원할 때 들으면 따뜻한 노래가 감싸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내고 싶었어요 이 은지님이 네 이 은지님께서 이번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너무 키치하고 귀엽더라고요 위트있는 위로가 컨셉이라고 했는데 유리씨는 뮤직비디오처럼 위트있는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라고 어 위로 그런데 위트있는 위로 네 너무 막 위로 이러지 않고 그렇죠? 살짝살짝 사실 너무 위로 이것도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살짝살짝 위트있는 위로 어떤 걸까요? 우리 유리씨가 받아본 위트있는 위로 뭐가 있을까요? 너무 진지하지 않고 좀 재밌게 가볍게 그런 위로가 한 번씩 더 크게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네 그런 위로가 더 크게 다가올 때도 있고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말한 건데 어 그런 거 진짜 싫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좀 재밌고 웃음 나면서 좀 웃음으로 무마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 위드인 위로 네 괜찮네 위로가 감사합니다 8011님 네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아직 음악방송 무대도 보지 못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최파타에서 라이브 하시면 안무도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나요? 아까 앉아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네 유리님 마음대로 네 근데 8011님께서 저 어제 컴백쇼를 했거든요 아 컴백쇼를 아직 못 보셨군요 했습니다 네 무대가 있습니다 네 어제 컴백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최파타가 첫 방송 맞습니다 영광이네요 네 그러면 이 러버블 라이브도 처음이에요 네 살짝 긴장이 되세요? 네 정말 편안하게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 조유리씨의 화제 신곡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네 러버블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우우 끝나던 눈빛은 노을 고장나버린 내비게이션 길을 잃어 I wanna know how you feel 가쁘게 숨을 몰아 쉬어 수면 위로 간신히 벗금대 You know that 그런 모습도 좋아 난 뜨거운 불씨 잊지마 기억해 You're not bad But you rather do 내 안의 모습들 아니지 나 볼 그대로 보여줘 That you're so good 어라픈 모습까지 It's your world 이 말을 기억해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You're so love So love 맞춰봐 it doesn't matter 신기해 다 울었지 않은 일이니 Oh do you wanna give it a try Oh do you wanna give it a try Give it a try That you're so good That you're so good Oh stop 그 모습까지 It's your world 이 말을 이야기해 You whoo you whoo you whoo 가벼워진 맘이 보허 너와 날 부르지 세상에 눈치 볼 필요없어 스스로 빛는 내 맘의 weather 집중한 거 솔직한 내 마음 You're not bad But rather 굳어설픈 게 뭐 어때 It's not bad 그대로 보여줘 That you're so good 어려워도 괜찮아 Love A.V. 이 말을 기억해 Ananan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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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o love a girl Ananananana Ananananana You're so love a girl 와 주유리씨의 러버블 라이브로 툭 같습니다 와 목소리가 고음인데도 되게 맑고 힘이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와 그래 추운 겨울날 쨍한 느낌이 있네요 네 오 좋다 진짜 너무 좋네요 노래 너무 잘하네 감사합니다 자 4777님이 네 4777님께서 춥지 않고 포근한 가을 날씨에 이렇게 앨범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가을날에 햇살 같은 주유리양 이번 앨범은 정말 저에게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 가을날에 햇살 같은 주유리양 아 유리는 본명이에요? 네 오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언니도 있어요? 아 저는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이름은 뭐예요? 조윤희 조윤희 윤희? 네 오 이렇게 돌림은 아니구나 네 아니에요 유리윤희 네 옥도규씨가 네 옥도규님께서 워우 음색 무엇 특히 나나나 하는 부분 너무 좋아요 나나나나 맞아요 시작 아나나나나나나나 아 맞아요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이게 한번만 들어도 이렇게 싹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했던 네 아유 아 기현씨가 고장률 귀여워요 평소 낯가림이 있어서 처음 만나면 고장난다고 아 그래서 고장률이에요? 네 아 그래서 고장률은 아닌데요 네 제가 갑자기 멍을 때릴 때가 좀 많네요 말하다가 실수할까봐 중간에 한 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팬들이 쟤 고장났다 이런 식으로 놀리시는 그런 말이에요. 좀 낯가림이 심해요? 낯가림이 심했었는데 요즘 괜찮아졌어요. 그렇죠. 이제 이겨내야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낯가림보다도 쭉 얘기하다가 제대로 했나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요? 말을 하다가 아 근데 하다가 다음에 할 말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정정돼요? 말할 때 저 아까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정정을 하네요.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정정할 시간은 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생각을 하는 대신 실수는 적고 1442님이 네. 전 40살입니다. 쿨 유리, 소시 유리, 연기자 이유리 씨까지 섭렵하고 있고 이제 조유리 씨까지 세계관을 넓혔습니다. 노래 너무 좋고요. 많은 활동 보여주세요. 응원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그러네. 유리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다 유명하고 다 재능이 넘치고 그러니까요. 다 예쁘시네요. 우리 조유리 예. 연수경 씨가 네. 유리 님 각자 유리 님 같은 아이즈원 멤버였던 권은빈 님과 이치현 님도 새 앨범 나왔는데 각자 앨범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이야기 나누신 거 있으세요? 그 이제 아이즈원 멤버하고는 계속 친하죠? 어 네. 맞아요. 뭐 이틀 전인가 뭐 그때도 민주랑 예나 언니랑 유진이랑 통화했었고요. 그리고 뭐 은비 언니도 샵에서 오늘도 만났고요. 그리고 채연 언니도 지금 오기 전까지도 계속 카톡을 하다가 와가지고 그러면 서로 이제 뭐 앨범 듣고서 뭐 아 노래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어 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노래가 나오기 전이면 이제 만나서 안무도 보여주고 이게 좋냐 어떠냐 뭐 제스처는 뭘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이나 그런 것도 많이 서로 구해요. 러버블은 어떻대요? 아 러버블은 이제 음원이 발매가 되자마자 또 강혜원이라는 언니한테서 노래 좋아 딱 이렇게 네 글자가 왔는데 이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윗띄는 위로 네. 정말 윗띄 있었어요. 정말 좋아. 네. 노래 좋아. 차갑게. 어. 노래 좋아. 노래 좋아. 음. 그렇지. 화가 났네. 네. 노래 좋아. 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네. 맞아요. 노래 좋아. 그거면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노래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어. 노래 좋다 진짜. 음. 자. 서혜승님이 네. 요즘 여러 페스티벌 무대도 있고 대학 축제 또 다음 달에 쪼유래 팬미팅도 있잖아요. 러버블 신곡에서 글래시들이 따라 불러줬으면 하는 파트가 있나요? 어. 맞아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네. 11월 12일 13일 한남동 공연장에서 단독 팬미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오. 맞습니다. 그때 뭐 당연히 뭐 러버브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제 팬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파트 나나나나? 네. 어. 맞아요. 어. 정말? 왜냐면 이 부분이 제일 기억하기가 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거를 들려줬을 때. 이 안났나 여기가 약간 옹알이 안 된 것 같고. 되게 중독성 있고 귀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팬분들이랑 같이 하면 또 더 축제 분위기도 나고. 즐겁지 않을까 싶어서 꼭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우리 유리씨는 팬들이 10대, 20대예요? 아니면 뭐 오빠들도 많고. 어. 맞아요. 근데 거의 10대, 20대 분들이신 것 같아요. 팬사인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 근데 30대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삼촌팬, 오빠팬 많을 것 같아요. 네. 삼촌팬 많으세요. 이모분들은요? 어. 이모. 이모팬은 아직 없어요? 이모팬 들도 계시죠. 언니팬들도 다 계시고. 그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오면 또 그렇게 귀엽고 그렇더라고요. 아. 우리 유리씨보다 어린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언니. 아. 맞아요. 누나. 뭐 이래요? 네. 근데 그렇게 막 밝고 귀엽게 보다는 그냥 언니 나 왔어요. 아. 이렇게 좀 부끄러워요. 잠은. 한참 그럴 때죠. 이렇게 이제 그냥 시크하게. 네. 뭐 언니 보려고 기차 이만큼 타고 왔어요. 언니 봐서 너무 기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저도 감동이고. 그냥 팬사인회 오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제가 괜히. 어. 그렇게 맨날 오면은 너 피곤하잖아. 막 이러면서. 오지마. 그냥 집에서 쉬어.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죠. 막 기차 타고 막 왔다고 하니까 고생했을까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 집에서 쉬어 그렇다고 또 쉬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언니 보러 올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귀여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러버블에서 팬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파트는 그 나나나나. 네. 안나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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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다시 해주실래요? 네. 안나나나나나나나. 안나나나나나나나나. 안나나나나나나나나나. You're so love of. 자. 요거를 우리 팬분들이 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네. 네. 그 3866님이. 네. 네. 이번 유리님의 싱글 앨범 타이틀곡 포함해서 총 3곡이 있잖아요. 러버블, 블랭크, 페이보릿 파트. 각 노래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에 들으면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세 곡. 네. 러버블은 이제 우리가 알고. 네. 일단 블랭크는 그 블랭크가 빈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빈칸에 다른 정답이 아닌 나만의 정답으로 좀 채워나가겠다. 이런 내용의 곡이고요. 페이보릿 파트는 나만 알고 있는, 나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비밀을 숨기고 싶은데 또 들키고 싶고. 이런 마음을 좀 다뤄본 곡이에요. 오. 재밌네요. 네. 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에 들으면 좋을까? 네. 아,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블랭크는 좀 노래가 통통 튀고 신나는 곡이라서 이제 드라이브 하실 때, 그럴 때 크게 차에 틀어놓고 여행하실 때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 페이보릿 파트는 노래가 좀 잔잔한 곡이에요. 비교적. 그래서 밤 산책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 그래. 밤 산책 너무 땡기네요. 김지숙 씨가. 어머, 유리 씨. 라디오 듣다가 노래 너무 좋아서 초록창에 찾아봤잖아요. 노래도 너무 귀여운데 외모도 너무 귀여우시네요. 나이 많은 40대 이모가 궁금해서 찾아봤답니다. 노래 대박나세요. 우리 유리 씨가 금방 차세대 아이유님으로. 뭐 지금 어떤 노래나 목소리가 존재감도 워낙 있고 맑고 막 진짜 힘이 있네요. 40대 언니죠. 이모가 아니라 언니죠. 아이고, 언니지 언니. 이모 아닌죠.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조유리 씨의 첫 번째 솔로곡 글래시 듣고 4부로 돌아올 거예요. 자, 우리 조유리 씨에게 궁금한 질문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유리 씨의 새 앨범 사인 CD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문자 번호는 샵 누르시고 1077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받는 유료 문자고요. 또 고릴라로 주시면 또 무료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유리 씨의 첫 번째 솔로곡 글래시 박수를 청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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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разли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정의 파워타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러버블로 돌아온 대체불가 독보적인 매력의 아티스트 조유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635님이 네. 0635님께서 우리 아들 중3인데 낼모레가 기말고사거든요. 그런데 조유리님 보느라 공부는 뒷전이에요. 그런데 노래 들어보니 중독되네요. 이런 부모님 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게 아니라 아 이해가 가네. 이러면서 서로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태워주고 이러면서 같이 또 이렇게 팬이 되고 막. 좋군요. 그러네요. 이 아영씨가? 유리 덕분에 항상 행복한 글래씨입니다. 유리의 고향이 부산이라 이번에 유리 고향 투어를 가려고 하는데 부산에 가서 꼭 가야 할 곳.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하나씩만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유리씨가 고향이 부산이군요. 그런데 사투리를 안 쓰는데요? 아 정말요? 완벽하게 고친 거예요? 아 이게 제가 드라마를 찍었었는데 이제 그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사투리를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아 이제 그 배역에서는? 네. 그래서 열심히 고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고쳤다고 해도 살짝살짝 네. 그렇기도 하고 다들 부산 사람이죠 하고 바로 아셨는데 이제는 잘 모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뻐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친구나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바로 또 이제 부산 사투리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완전 나와요. 완전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요. 그런데 부산이면 아까 뭐 먹어야 되나 할 때 물떡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물떡. 맛있어요. 물떡 정말 맛있고요. 그런데 요새는 서울에서도 물떡 먹기가 쉽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부산에만 있었는데. 부산에만. 그러면 부산 물떡이랑 서울 물떡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솔직하게 말해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거다 물떡 살짝 싱겁던데 했더니 유리 씨가 간장 찍어 먹으냐고. 네. 간장 찍어 드셔야 된다고. 네. 간장은 그때 안 좋던 건. 여러분 간장 꼭 찍어 드세요. 오늘 SBS 사내식당 메뉴에 오뎅이랑 어묵이랑 물떡이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물떡이 스며들었다니. 이따 끝나고 구내식당 가서 한번. 네. 저 먹고 가겠습니다. 사내식당 가서 사내식. 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하나는 그럼 물떡? 네. 물떡으로 하겠습니다. 네. 물떡. 그래도 하나 아쉬워서 하나만 더 하면? 하나만 더 하면 돼지국밥 하겠습니다. 돼지국밥. 네. 국밥. 3373님이. 취미부자로 유명한 유리언니인데 최근에 그 많던 취미가 사라져서 취미 거지가 됐다고 들었어요. 혹시 최근에 새로 시작하게 된 혹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겼을까요? 우리 유리 씨가 취미부자였어요? 어떤 취미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뭐 꼼지락꼼지락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옛날에 비즈 팔찌, 비즈 반지 만들기 이런 거랑 피포 페인팅 같은 것도 했었고요. 피포 페인팅은 뭐예요? 그 색깔 맞게 물감에도 색깔이 이렇게 지정돼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색칠하는 그런 거예요. 그니까 이제 색칠하는 건데 색칠에 빈칸에 1번 하면 1번 물감을 칠하고. 내 마음대로 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빈칸에 다 빼곡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럼 그거는 시간 보내기용? 아니면 잡념 없애는? 맞아요. 잡념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완성하고 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아직 완성 안 해봐가지고. 분할이 엄청 많은가 보다. 엄청 많아요. 아주 빼곡하게. 최대한 하면 또 얼마나 예쁠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런 피포 페인팅 그리고 또. 그리고 비즈 반지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잘 만드는구나. 손을 써가지고. 네. 뭐 악기도 잘 다루고. 맞아요. 악기도 다루고. 이거 뭐지? 무슨 자수 같은 것도 하고요. 어이구. 그러면 걔 막 뜨개질 같은 것도 잘하겠네요. 아 근데 뜨개질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하는 방법은 몰라요. 아 금방 배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쁜 목도리도 이렇게 해서 목에 두르고 다니고. 아 손재주가 많구나. 1026님이. 여기서 질문. 유리언니 민초 vs 파인애플 피자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 어떤 건 좋아해요? 저는 완전 파인애플 피자예요. 나도 좋아해요. 그렇죠? 원래 이제 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자, 파인애플 피자 하면 막 싫다고 막 던지고 이런 거 피자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파인애플 피자 좋아요. 저도요. 민초도 너무 좋고. 저 민초는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왜 싫어요? 어 뭔가 막상 먹으면 맛있는데요. 그 먹기 전에 반간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또 초록색이 뭔가 식욕 감퇴하는 색상이. 그래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약간 치약 같고. 네. 먹으면 괜찮은데 먹기 전에는 아 좀 그럴 수 있다. 네 완전. 김은지 씨가. 지난 6월에 나왔던 러브쉽 우연히 들었는데 상큼하고 발랄해서 들을 때마다 제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이번 신곡은 러브쉽보다 살짝 톤다운된 느낌인데 유리님은 어떤 곡이 더 마음에 드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느낌일까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둘 다 너무 소중한 제 새끼들이라서요. 제 자식 같은 아이들이라서. 뭐가 더 좋냐보다는 어느 상황에 무슨 곡이 더 맞을까 정돈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브쉽은 아주아주 신나고 방방 뛰고 싶으실 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러버블은 좀 기분이 살짝 좋지만 좀 센치할 때 날씨가 오늘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일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러브쉽 들어봐야죠. 네. 라이브로 한 곡 더 청해드릴게요. 지난 6월에 나왔던 우리 조유리 씨의 솔로곡 러브쉽 들어볼게요. 러브쉽 들어보죠. 다운한 곡 더 청해드릴게요. 아. 예. 아. 앗. 워. 게시겠죠. 꽁 붙던 머린 바람 좀 멀리 따라 흔날리게. 찬 너머로 밀려든 모든 것이 feeling good. 아마 괜찮은 하루가 닿을 듯해. 두 발을 맞추던 어제의 넌 발 던져버려다 벗다는 머리랑 그려 들어줘도 좋아 느껴봐 두 발 오늘 내 해시태g moon is the perfect 너께 불러 이 노래 나를 더 춤추게 해 넘치게 행복해 이 순간이 눈빛 몸짓 하나마다 다 시작해봐 Shut up as you win 난 너네들 위 신나 이 순간 I'm feeling good as 해 짜릿하지 너 없이 너 지금 난 shy 맘을 들어봐 I'm over it 지금 제가 움직여봐 바람 소린 baby 내 심장 소린 좋아 거기 맞춰 밤새 춤출래 들어서 new avenue 작은 기대감이 boom 새로운 깨끗했던 뭐가 있을까 빨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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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두 발 맞추던 어제의 넌 발 던져버려다 던져버려다 정해진 것만 없잖아 내 리듬을 따라와 Man and my new name 신선留ex 오늘 내 해시태g moon is the perfect 나에게 불러 이 노래 나를 더 춤추게 해 축구가 역할 행복해 이 순간이 눈빛 몸짓 하나마다 다 시작해봐 I will never be the same 바를 더 끌어만고 그댄고서 이끌린대로 움직여 내 순간이 이젠 흘러가 오늘 내 hashtag moon is so perfect 높게 불러 이 노래 나를 더 춤추게 해 새롭게 왕석해 지금 느끼 자유로운 움직임과 끝난 나온 샤이 셜록 R.U.B. 난 넌 믿음이 신나 이 순간 I'm feeling good as I 짜릿하지 너 없이도 지금 난 샤이 맘에 들어간 L.O.B. 이스라엘 저유리 씨의 러브시 라이브로 듣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앉아서 편안하게 잘 부르시는데 너무 고음이고 정지훈 씨가 앉아서도 잘 부르시네요. 유리 씨 노래 좋아요 하셨는데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와 정말 실력이 출중하시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시구나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선영 씨가 네 솜사탕같이 보드라운 목소리 너무 예뻐요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그 노래하는 모습도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솜사탕 같다는 말이 좀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이준서 씨가 네 군대 훈련소에서 가끔 보여주는 아이즈원 영상을 보면서 버티고 자대에서 주유리님 노래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저도 최근에 전역을 했습니다 주유리 화이팅! 아 준서님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팬이 되겠네요 정말 아이고 6655님이 유리님 지난주 생일이었잖아요 즐겁게 보내셨나요? 인상적인 축하 멘트나 선물이 있었다면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어요? 네 22일이 생일이었습니다 10월 22일 10월 22일 네 맞아요 생일날에 이제 팬분들이 해주시는 생일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카페에 이제 놀러 갔었거든요 스케줄 하다가 중간에 그 근처를 지나가게 돼서 네 놀러 갔었는데 다들 막 제 인형 같은 거 들고 사진 찍으시고 너무 귀엽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생일 선물보다 그 풍경을 보는 게 더 선물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정말 큰 선물 받았네요 그쵸? 네 또 마침 그때의 곡이 딱 시간이 돼서 들릴 수 있어서 얼마나 서로서로 좋았을까 맞아요 네 벨그램 아이디 윤경님이 유리님은 붕어빵 머리와 꼬리, 몸통 어디서부터 먹나요? TMI 마구마구 날려주세요 올해 들어서 붕어빵 드셔보신 적 있어요? 저 아직 안 먹어봤는데요 아직은 저도 이제 붕어빵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네 저는 사실 이거 별로 안 따지는 팬이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 먹었을 때 나오는 것부터 그냥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대충 잡아야 되잖아 일단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머리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머리, 머리 네 옆에 이제 지느러비 몸통 쪽 좀 안정적으로 옆으로 네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그러네요 아 그래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걸로 막 성격 테스트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 귀여워 붕어빵 머리부터 드시는 당신 모든 일에 리더십이 강하고 주도적이시군요 아 집 가서 해봐야겠어요 네 심의정님이 이번에 웹드라마로 연기에 도전했는데 종치면 침 울리는 개처럼 연습했다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언니는 연기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종치면 침 울리는 개처럼 이래서 이게 웹드라마 제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유리씨가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정말 이렇게 툭 치면 대사가 툭 나오고 자다가도 툭 치면 와 이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 와 근데 표현이 종치면 침 울리는 개처럼 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거의 무조건 반사로 그냥 네 사실 이게 제가 인터뷰했을 때 드렸던 말씀이었는데요 파플로브의 개라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종치면 종치면 침 울리는 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가가지고 와 그러니까 엄청 연습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대본을 뭐 통제로 다 외우셨다고 네 대본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대사까지 다 외웠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미쿠스 웹드라마 네 웹드라마 또 걸그룹 센터 멤버 로시 형을 맡아서 연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연습하면서 더 이제 완벽하게 서울말을 쓸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리고 다행히도 제 주변에 있는 같이 연기했던 동료 배우분들이 다 서울분들이셨어가지고 이제 뭐 한번 리딩을 해보고 혹시 나 지금까지 한 대사 중에 사투리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 받고 좀 쪽집게 강의 좀 받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네 대단하네 그 이 진실님이 부산 상여자 스타일이라는 유리 언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너무 쿨했다 싶은 순간이 있나요? 쿨한 성격 때문에 괜히 오해도 받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귀엽고 통통 튀는 그런 유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뭐 부산이 고양이고 왜 또 그 곧돌에 또 이렇게 쿨하게 또 시크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막 예쁘게 말하면 조금 놀림거리 되고 맞아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아 근데 쿨해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쿨한 편은 아니에요 어 좀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챙겨줬어요 저를 그래서 뭐 니 그렇게 해서 뭐 서울살이 우리 할라그라노 뭐 이런 식으로 좀 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구나 네 네 그래서 부산에서도 친구가 있고 서울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서울 친구들은 뭐 또 꽤나 그래도 다정함이 좀 묻어있는 편이고요 아 이제 말투나 이런게 네 뭐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제 부산 친구들은 다 되게 친데레 네 완전 친데레고 좀 과격한 편이에요 아 됐다 노래 좋다 네 밥먹어 네 끊어 끊어 언제까지 통화할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서울 친구들은 이번에는 너무 좋다 유리야 좀 그런 톤이 다르죠 아 톤이 조금 다르긴 해요 네 본인의 성격은? 아 제 성격은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이 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쿨할 때는 쿨하고 다정할 때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좀 애교 많이 부리는 딸? 저는 수다쟁이 딸 아 수다쟁이 수다쟁이면 그게 효도래요 대부분 엄마 아빠랑 얘기를 잘 안하는데 그게 수다 떨 수 있으면 너무 귀여운 딸이지 어 그러면 저는 애교쟁이 딸쪽에 애교쟁이네 네 자 광고 듣고요 저는 최파타 일렬 라이브쇼 조유리씨 함께했는데 정지훈씨가 조유님 사투리까지 넘나 귀엽네요 이거 한번 사투리로 읽어보세요 네 조유님 사투리까지 넘나 귀엽네요 오 다르네 아 그죠 김윤지씨가 유리언니 앨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러브업을 너무 취향이고 힐링되는 것 같아요 아 이 노래 너무 좋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윤지님 우리 백경진씨가 오늘 유리 첫 공식 스케줄인데 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글래시들과 함께해요 팬미팅에서 만나요 아 그래 첫 공식 스케줄인데 맞아요 너무 라이브도 잘하고 아닙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고 네 자 우리 유리씨 오늘 최파타 함께하는 시간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제 첫 공식 스케줄인데 최하장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질문 보내주셔서 네 또 시청자분들 덕분에 청취자분들 덕분에 또 재밌게 라디오 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끝곡으로 아까 우리 유리씨가 라이브를 불러줬던 러브업을 이번에는 음원으로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조유리씨 새 앨범 사인 CD 당첨자분들은 선곡표 아래에 올려둘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유리씨 다음 컴백 때도 또 만나요 네 자 지금 부르는 곡 우리 유리씨 러브업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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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여러분 다음 에어라우 메애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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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 감사합니다.